우리 소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자기 차인 것처럼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의 차량을 유지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우리 소카 차량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고객들께서 이용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주기는 주 1회는 정기 점검으로 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현장 직원들이 장애 처리 등 적시 적절하게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10여 가지 이상 2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. 타이어 쪽 공기약, 파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. 엔진 오일, 각종 오일류 충분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하이패스, 주요카드, TCS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스피드메이트의 차량 정비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소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20%의 쿠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5월 가장의 달 소카 안심하고 타세요. 스피드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